하루에 몇 통씩 먹는다고? 콜라를? 끼니장 3, 4개씩 먹으면 어떡해. 이거 세 거 있나? 그럼 도니 형 거 한번 볼게. 자, 갈게요. 1번부터 갑니다. 이야, 시원하다. 잘 돼 있다. 자, 1번 갑니다. 너무 잘 쓸 때려. 와... 물 막혀 보나 봐. 다섯 장씩 먹었으니까. 코. 맞았어. 죄송합니다. 2번. 다 마셔야 되겠는데? 헷갈리지? 야, 이거 어떻게 맞췄냐? 갑자기 어떻게 와서? 갑자기 뭐 하는지? 야... 다른 애들 콜라를 하고 있지? 제가 있어. 다음 거 줘봐. 광보대상이야. 4번이지. 야, 너 뭐 하네? 자, 5번 해봐. 5번. 5번. 지금 하나 맞췄어. 이미 타격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 나가면. 1번. 코. 2번 팩. 3번 팩. 4번 코. 5번 코. 라이트. 다 맞췄어? 다 맞췄어? 다 맞췄어. 1번 팩. 3번 팩. 4번 코. 5번 코. 라이트. 다 맞췄어? 다 맞췄어. 다 맞췄어. 손을. 손을. 진짜 맞췄어? 다 맞췄어. 어떻게 맞췄어? 그래도 사실상 우리 돈하면 돈스파이크하면 콜라보다는 고기지요. 고기.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돈 장점? 돈 장점으로 가서 고기 맛을 맞추는. 고기 블라이트 테스트. 그렇지. 이건 호동이 형은 더 안될텐데. 부위를 맞출 수 있어. 부위를 맞춘다고. 부위도 어려울텐데. 그럼 일단 내가 한번 해볼게요. 제빈. 갈비. 먹긴 내가 많이 먹었으니까. 갈비. 너무 작아. 콜라도 완벽하게 맛을 구별한 돈스파이크가 두 번째 고기. 1번 고기 들어와 주세요. 고기를. 고기를 많이 사줘 본 서장. 고기를 잘. 고기를 잘. 먹어본 돈. 오. 소금. 너무 맛있겠다. 자. 자. 조그만 거 줄게. 아. 아. 먹어. 같이 동시에 씹어야지. 진짜 맞추기 힘들다. 음? 저 미안한데 소금 좀 찍어주면 안 돼? 그럼 오히려 좀. 아니 죄송한데 여러분들 뭐 맛집 오셨어요? 아. 저기 육지는 고기를 판단 안 하니까 무슨 소금을 비추. 왜요? 저기. 사람 삼촌 같았다고 내가 그랬어. 사람. 과연 뭘지. 돈이 고개를 끄적거렸어요 지금. 자.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안심. 그 다음에. 양지. 양지. 돈스파이크 1대0. 1대0. 파이팅. 강훈아. 자. 세 명. 일단 손 좀 잡으십시오. 돈스파이크가 이제 감각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자. 기름 있는 데로 주세요. 있는 데로? 아니 이거 드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드셔보시고. 자. 갖다 놓을게. 좀 더 뭐 바짝 구워야 되면은. 바로 돈스파이크는 입에 놓자마자 고개를 끄덕거려요. 바로.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등심. 오. 띵동댕. 다음 곡인데요. 중간에 이벤트로 저기. 가죽 벨트도 하나 구울 거예요. 자. 소금 찍어. 무슨 가죽인지 알아맞혀 주셔야 돼요. 소금 찍어서.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오케이. 잘 드시고. 뭐야. 소금을 많이 안 찍었어요. 아니. 어? 바로? 돈은 이제 왔네. 자훈이 형 알겠어? 내 건 뭐 잘 먹고 왔나 봐 안 씹혀. 어우 무지하게 투덜되네. 다 똑같은 곡이다. 저거 좀 많이. 어? 안 씹혀가지고. 자 들어보세요. 한 손 주세요. 더 구하랄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하나 둘 셋. 부채살. 부채살. 부채살 안짝살. 정답은. 부채살. 대박이다. 진짜로. 은으로 대단하다. 저정이 대단하다 진짜. 부채살을. 믿음이 확 간다. 돈 스파이크 갑자기. 다음 고기 주세요. 진짜 장인이다. 저 정도면은. 자 다음. 소금 없어요 이번엔? 있어요? 아이 진짜 고깃집 주인 아내 같아. 소금 안 먹이려고 그랬는데. 예쁜 고깃집. 자 소장은. 소금. 그럼. 삶도 한잔. 발간. 세 ним 해 백종원. 이거 하나 먹어. 되게 배고파 보이는데. 괜찮아. 아 맛있다. 자. 어 갸우뚱 했죠 지금. 갸우뚱. 이게 나올 때가 됐어. 가리둥절. 어. 도는 확실히 이해를 했어요 또. 장훈이 형 이제 틀리면. 그냥 단순히 고기 먹고 싶은 거야. 백종원 씨. 형, 여기 지금 고기 먹고 싶은 사이에 한두 명인 줄 알아요. 그렇게는 나도 아깝다. 하나, 둘, 셋! 안창살! 안창살, 치맛살! 정답은? 안창살! 다 있나요? 배송은 어떻게 알아? 다 있나요? 다음 고기 주세요. 내장 맛이 나는데. 너무 대박이다, 근데. 마지막 고기예요, 마지막 고기. 마지막 다섯 번째 부위를 맞추면 콜라 다섯 개, 소고기 다섯 개 다 맞추는 거야. 네, 대박이었어. 자, 마지막. 원래 대부분 소고기를 먹고 콜라를 맞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콜라를 먹고 소고기를 맞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야. 어, 뭐야? 이건 뭐야? 재미있게 영맛살이라네. 고마살, 고마살. 삼겹살 하시던지요. 잠깐만요. 자, 갑니다. 마지막. 자, 푸펜트하게 돈스런 콜라에 이어서 다섯 번째 소고기 부위를 맞출 것이냐? 야, 이건 뭐야? 하나의 옷점을 남길 것이냐? 장훈아, 그러게 너 너무 못 맞췄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양지 머리. 살치 대 양지 머리. 살치? 어, 살치. 살치살. 양지 머리. 양지 머리. 정답은? 화이팅! 돈스! 돈이 그냥 고기 먹으러 나온 거야? 이야, 이 정도면 고기를 훌륭해. 고기를 다섯 개, 고기를 다섯 개. 여러분, 화이팅! 고기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한우는 역시 돈스를 포함한 우리 환복댄진 전학생! 전학 합격! 예정입니다. ickle 고기 손실 고기를 감사합니다.